피할 새도 없이 쾅!입니다.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블박차 잘 달립니다. 앞차와 거리... 아이고, 뭐야, 이거! 까부... 깜짝이야! 아니, 이게 뭐야? 갑자기 저 차가 싹 비키니까 뭔 차가 있고, 사람이 있고, 사람 있고, 차가 서 있습니다. 그리고 피할 새도 없이 쾅!입니다. 자, 박 교수님. 아니, 차가 고장났던 거예요? 아니요, 그게 아니고 이 앞차가 고양이 때문에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. 이 앞에 고양이가 있었나 봐요. 그런데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서 봉투를 가지러 가려고 주차를 해놓고 트렁크를 열려고 정차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제보자께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상태죠. 왜냐하면 피할 수가 없었어요, 보니까.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하면 오른쪽도 차가 있고요. 그다음에 공간이 없는 상태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다가 저 하얀 차의 주인도 또 길거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다쳤다고 합니다. 운전하신 제보자도 그 순간에 정신을 잃었었다고 얘기하고 또 상대 운전사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. 제가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이 블랙박스 차량, 제보자 차량 앞에 가던 싹! 피하던 차가 앞에서 깜빡이라도 좀 켜주면서 좀 서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데 팀장님, 그런데 지금 제보자 블랙박스 차량 주인이 가해자가 되고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담당 사과조사 경찰관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태만했다. 즉 제보자에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는 과속도 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도 소화를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됐냐. 어그러다는 입장인데요. 그런데 또 그리고 뭐냐 하면 제보자가 충돌할 때 옆에 있던 화물차가 있었는데 화물차도 충돌을 했는데 화물차 안에는 냉장고 5대 등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합의금을 빼더라도 한 6천만 원 정도를 보상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보험 처리가 되는데 상대방이 보험 접수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있으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요.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갖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서 있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차도 도로 1차선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조사 경찰관이 철저하게 소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